금요일인가 네가 만나자 했던 날이 그 시간이 후로 난 너와 나 생각해봤어 무슨 일일까 아니 무슨 말을 할까 아니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그늘이 왔어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느껴 온 맘 말 말도 못한 채 네 옆에 서 있는 내가 널 안아볼 수 있다면 여기까지였던가 어디 가도 될런가 애매하기만 하다 나의 손을 그어주던가 네가 나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오늘도 외롭게 너를 고난다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느껴 온 맘 말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느껴 온 맘 말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여기까지였던가 거기 가도 될런가 애매하기만 하다 나의 손을 그어주던가 누가 나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지금 볼 때마다 넌 Wha 도착해 할 때마다 넌 맘발 expressLet Go